뭐야 자 오늘 해볼게임 오늘 할게임은 진짜 게임 진짜 개를 가져왔어요 어 이거 줌 땡기는거도 된다 청소된거 왜케 하찮음 장전중 점프도 되네 2단점프도 돼 뭐야 갓겜이야 오 개쩔어 오 대시도 돼 오 개쩔어 왕관도 쓸 수 있나 왕관 쓰고 싶어 이게 뭐야 영어로 밖에 없나 잠깐만 세팅을 일단 봅시다 영어밖에 없는거 같은데 와 개쩐다 정글차이 오 총도 쓸 수 있다 오 개쩔어 오 개쩔어 오 개쩔어 오 오 오 여기 개막살 1인군 아하하하하 우와 개쩔어 멍니 오 스나이퍼다 아 지금 못쓰네 이거 또 못쓰 아 뭐야 쓸 수 있는게 총이 한정적이잖아 이거 뭐지 런처 와 개쩐다 우와 이거 뭐야 무슨 무기가 저렇게 생겼어 우와 머신건 개쩔어 로켓 런처 런처 런처가 되게 많이 석궁도 있네 가보자 뭐 어떻게 하면 되나요 토템 더 있나 이거 뭐지 여건가 안녕하세요 뉴런 오 뭔가 빨려 들어가는 중 안녕하세요 랄랄랄랄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음 절대 안되지 절대 안되지 절대 안되지 아아아 잠깐만 아아 잠깐만 답하기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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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얘기안했잖아 잠깐만 아 자 아 좇나 아 잠깐 죄송해요 여기 아 나도 모르게 여기 아 진짜 개싫한데 근데 아 깜짝아 아 왔다 저거 나갔다 무서워 아 진짜 싫어서 그래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뭔데 어 이거 가져가 볼까 이건 뭐지 아 스피드 스피드 체스트 이건 뭐야 하트 체스트 어디로 갈까 하트로 가자 일단 아니다 상여자특 스피드감 아 근데 달팽이만 진짜 아니면 되는데 달팽이만 아니면 돼 달팽이만 아니면 돼 아 너무 많아요 뭐 아포칼립스도 아니고 이게 뭐야 선생님 개받아 아 진짜 개가 개받아요 엄맹 미쳤죠? 바로 그냥 아악 잠깐 아 잠깐만 나 타이타이다 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안 맞죠? 하나도 안 맞죠? 도빙이죠? 로우 오 뭐야 아 이거는 불 뭐 이거 화염 그건가 보다 주변 그걸 이용할 수 있네 뭐야 이거 럭키한테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은?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은? 아 바로 어디로 가냐 아하 냥 뭐지? 라이트샷? 라이트샷은 뭐야? 어 라이트샷? 뭐지? 이건 뭐야? 파크아오? 이게 뭐야? 파쿠레였어? 파크아오 아니었어?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왕관인데? 그냥 이게 좀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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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매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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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 뭐지? 이거 지나가면 되는건가? 아 재밌다 어떻게 하는거지? 어 에픽 체스트가 있다봐 뭐 쇼다 이거 어떻게 지나하라고? 아 3번? 계속 넘어갈 수 있네 아하 저게 잠시만요 잠시만요 진짜 10초만 10초만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? 아머네? 이건 뭐야? 하트 이건 뭐야? 크리티컬 크리티컬 가자 들어와 들어와 오 쉽지 않음 쉽지 않음 오 쉽지 않음 쉽지 않음 와 이게 뭐야? 쪼셔 아 달팽이 싫어 달팽이 싫어 달팽이 싫어 달팽이 싫어 달팽이 싫어 아 진짜 싫어 진짜 싫어 진짜 싫어 진짜 싫어 진짜 싫어 아 진짜 싫어 아 잠깐만 너무 힘들어요 왜 전 혼자죠? I'm so lonely I'm so lonely 달팽이 꺼져 달팽이 꺼져 달팽이 꺼져 나이스 짜자 뭐고 음 이걸로? 어 돈이다 샵 어 생각보다 게임 재밌는데 진짜 기대 1도 안 하고 왔거든 이건 뭐야? 어허 가격이 다 똑같은데? 나 얼마 있어? 55원? 뭐 사지도 못하는 거 아닌가? 이건 뭐야? 어? 우와 AGP 채워준다 아잉 개구디 보자 이건 뭐야 물음표 어... 왼쪽 갈까? 오른쪽 갈까? 오른쪽 갈까? 오른쪽 갈까? 두 배기는 해 아 근데 진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달팽이만 안 나왔으면 지금 뭔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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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뭐야 뭐야 말 봐! 말 봐! 보지 말아 주세요! 아아악! 달팽이는 싫은데? 이게 뭐야 헉! 쟤 뭐야? 어? 저기요 로그라이크라고는 말 안 했잖아요 아니 이걸로 해야 되나? 오케이 샷건으로 간다 딱 돼 뚜시 따시를 보여주지 뚜시! 짜샤! 리러링 어딜... 으악! 싫어! 잠깐만 으악! 짱 싫어 진짜 안 맞죠? 무빙? 뻥냐! 뻥냐! 짜샤! 뻥냐! 호호 어 야 샷건이 더 좋은데? 훨씬 좋아 어 비거붐? 스킬 체스트? 뭘 가볼까 님들 스킬을 가볼까? 스킬도 안 가보긴 했어 스킬? 오케이 가보자 컷! 우와 잠시만 얘들아 잠깐만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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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지 미쳤 미쳤 누구냐 누구냐 저 짜식이 짜샤! 하이! 차! 하이 아파 니 얼굴 니 얼굴 하이! 참전 매너! 그렇지 짜샤! 별것도 아닌게 까불어 호호 그릿 빅 빅맥 빅맥 먹고싶다 오 야 이거 개 어 어디 가보지? 근데 어디 가볼까요? 이게 좀 더 좋지 않을까? 오른쪽보다 왼쪽이 나은거 같은데? 흐흫 흫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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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샤! 저거 뭐야? 아! 지려! 잠깐만 아 개 징거로 진짜 아 아 이게 미친 아 아 대박 다시 들어와 내 미친 피지컬을 보여주지 꺼져 제발 꺼져 제발 꺼져 제발 꺼져 제발 꺼져 아 제발 형 뭘 형이야 짜샤 파크냐어? 덤벼 터비지마세요 제발 죄송합니다 제가 정소리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소리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짜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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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정소리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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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릭샷 아 다 영혼으로 적혀있어서 이건 뭐지 어 이건 뭐야 럭체스트다 앙 갱혼띠 꺼져 달팽이 새끼 컷 컷 컷 아아악 짜샤 뭘 봐 인마 잠깐만 잠깐만 개미친 아니 에임이 대체 어떻게 된거야 김노끼 해명해 에임이 이거 뭐야 드릴러 이거 뭐야 오토 고스트 암호 고스트 암호가 뭐야 고스트 가보자 돈 이런 이건 이걸로 가보자 아 진짜 잘했다 아 아 잠깐만 이거 그거 나오는거 아니냐 으아악 너 왜 날아 니가 뭐 팔이나 뭐야 호 쉿 짜샤 뭘 봐 짜식이 오예 랜덤샷 너무 궁금한데 가보자 어디가지 뒤에 없지 아악 아 놀래 아 저 미친 잠깐만 어디가 어디 사운드 들려 암살관가 봐 아 잠시만 으아악 아 진짜 싫어 진짜 싫어 존나 싫어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진짜 너무 힘든데 아 민달팽이 있다는 말 안했잖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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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야 랜덤샵 개 짰는데 야 랜덤샵 개 짰는데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누가 허컥거려 아 아 나이스 아 아 씨 깜짝아 아 근데 진짜 민다팽이 너무 싫은데 어떡해 아 진짜 어떡해 리코일? 아 진짜 싫어 아 진짜 싫어 돈 있나? 오 나이스 돈 있다 어 뭐 사지? 이거 하트 더 주는 거고 이게 뭐지? 이거 사 볼까? 돈이 없어 오오 맞습니다 공포게임입니다 돈 받아네 돈 덥나? 돈 내놔 돈 줘 와 진짜 최악이다 와 진짜 최악이다 아 쟤 벌써 신이죠 어 뭐야 쟤 어 쟤 어 쟤 어 쟤 어 쟤 어 쟤 어 쟤 어 쟤 어 쟤 어 쟤 닥치키 그만해 들어와 여기로 들어와 딱대 외모 어 쟤 어 쟤 오 나도 아프다 나도 아프다 나도 아프다 아프다 안 맞지 안 맞지 안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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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는다 잠시만 맞네? 형 잠깐만요 리로닝 짠 샤아 아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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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아 미친 아니 총 다른것도 줘 스나같은거 줘 나도 멋진건 날라고 있는데 못써요 락 벌려있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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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잖아 나마마마 이제 좀 제법 할 줄 아는데 하이는 뭐야 님들 어 랩단체스트 가봐야겠다 어허 아 진짜 나간다 게임 당장 꺼 뭐야 이거 뭐야 아 잠깐만 뭐야 저 불 불 날팽이가 있어 잠깐만 진짜 싫어 진짜 싫어 아 탈페이지 싫어 아 지금 진짜 싫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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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 아 날베기 싫어 아 진짜 싫어 아 어떡해 어떡해 아 진짜 싫어 아 진짜 싫어 아 죽었나 아 아 죽었다 으악 지금 아 지금 진짜 싫어 진짜 싫어 진짜 싫어 진짜 싫어 진짜 싫어 락기 링크 진짜 싫어 진짜 싫어 진짜 싫어 다 쿨하죠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진짜 싫어 진짜 싫어 아 락기 링크 아 됐다 휴 락 롸 락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안 돼 잠시만 아 아 아 다 왔는데 아 진짜 좀만 기다려주면 다 왔는데 아 에이 오잼띠 아 진짜 제발 아 이거 또 뭔데 나 진짜 미치게 환장하게 환장하게 하지마 어메 여기 어딘겨 여기 어디 어딘겨 어메 어메 아 선생님 말로 하지 않네 말로 안되면 죽어야 죽어야 죽어야지 짜샤 들어와 들어와 꺼져 꺼져 또 누구야 또 누구야 또 누가 나한테 덤빨 셈이지 어떤 겁없는 녀석이 아 나이스 나한테 덤비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난 걔 멋이니까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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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보라색이다 비 커트 와 개 비싸 168원? 그냥 날강도구나 돈이 없는데 비쇼 어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니 뭐하고 돈이 없네 아 버스가 대체 뭘까 없네 잠깐만요 오 오 오 오 오 오케 그렇지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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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오지마 이제 들어오지마 루빙? 나이스 와 상자 두 개다 나이스 왼쪽 먹을까요 오른쪽 먹을까요? 둘 다 먹을 수 있나? 뭐 먹지? 여기 어 둘 다 먹을 수 있네? 어 개꿀 찍쟭 샤그샷 아 찍쟭 지그재그샷이 뭐야? 어 이거 보라색 있다 무조건 보라색 먹어야 되는 거 아니? 메이스샷이 뭐야? 어 이거는 뭐지? 이건 뭐야? 콤보? 윈드업 이거 넣자 상점을 갈까? 175원 있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상자 두 배기네 우와 뭐야? 우와 개쩍다 우와 일단 상점가 어 게임 생각보다 재미있어 재미있어 아 씨 제발 진짜 제발 아 왜 근데 달팽이밖에 없어? 미친 거 아니야? 진짜로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요 아 선생님 제가 죄송해요 이런 거 안 할게요 아니 근데 전 상점 왔는데 왜 여기 왔어요 왜 증식? 왜 왜 증식? 아 아 달빼기 싫어 아 진짜 싫어 진짜 싫어 진짜 싫어 진짜 싫어 하아... 아 나 진짜 너무... 아... 너 머리가 너무 아파... 어어어어? 갑자기 지 혼자 터져? 뭐하지? 골드 코팅? 뭐할까? 피니싱? 아 일단 절대 여기가 절... 절대 체력 챙겨 아 근데 나 진짜 이걸 맞아 죽는다 형들 잠깐만 나 진짜 죽어 나 진짜야 나 진짜야! 개봐 나 미친거 아니야 여기다가? 안돼! 잠깐만! 아 선생님! 아 나 있어 아 나 이두? 아 개꿀딩? 이렇게... 이렇게 없어... 이런게 어딨어... 아 나 왜 그랬어? 못살... 아 총 하나만 주세요... 아 이거 보스를 잡아야되나보네... 아 진짜 에바다... 들어와... 마 중구가 시키드나... 마! 마! 중구가 시키드나! 마! 짜식이... 어디... 우린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! 마! 그렇지... FMJ가 뭐지? FMJ가 뭐지? FMJ? 중간거? 이거? 암호를 가진 저기에 추가된 미친... 아... 아... 뭐 할까요 그러면? 암호 가져갈까? 왼쪽? 오케이... 어 이건 뭐야? 이거 가보자... 아 또 어딨어 또 어딨어... 짜식이... 또 있죠 또 있죠? 또 있죠 또 있죠? 또 있죠 또 있죠? 또 있죠? 뭔가 들리던데? 밥 먹고... 절대 돈 모아... 절대 돈을 모아... 없네... 오케이... 어? 뭐야... 다 에픽이야... 버블... 블러스트? 블러스트? 이거 뭐야... 스파크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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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네... 오! F는 뭐야? 아 근접이구나... 아 뭐할까 님들? 술탄 있는 근데... 버블로 할까? 해볼까? 오우와우와우 오 개괜찮은데? 랜덤 체스트 어디 갈까? 근데 나 하트가 필요하긴 한데 오케이 써볼 때 같았구만 와우 이 좋은 걸 이제 알아누? 저셔 그렇지 와 뭐야 나 소류탄 있는 줄 알면 진작 쓸걸 어디 있지? 브론즈 하트 브론즈 하트 어 이게 괜찮은 거 아닌가? 이거는 마모 이거고 이게 괜찮지 않은 님들? 클리어하면 힐 해주는 거 맞아 이건 뭐예요? 왕건? 근데 에픽이 더 낫지 않나? 근데 이거 왕관은 뭐지? 아 노 데미지 추가 보상 아 절대 못해 럭키 특 럭키 특 하여자 절대 못해 절대 죽어 제발 죽어 줬으면 좋겠어 제발 꺼져 응? 리로딩 으악 이 자식들이 감히 내 몸에 손을 대? 뭐야 띠용 브릴러 흠흠 오토로더가 뭐야? 아 재장전이요? 아 오케이 럭키 어 넉백샷이다 아 이거 괜찮은데 어떡하지 넉백샷을 살까 이거 살까 FMG 아 FMJ 아 FMJ 뭘 살까 아 니가 돈이 되나 안될거 같은데 안되겠다 넉백샷 사볼까 아니면 이번엔 어 이거 뭐 할까요 님들 랜덤 할까 아니면 저기로 할까 둘 다 아레나긴 해 랜덤? 오케이 상여자는 랜덤 나아 땅빙이 요 징그러시 어 야 넉백 좋다 아 아 아 아 아 어 뭐야 저거 개쩔어 어 어 미친 아이템 개좋은데 아이 아파 나이스 아싸 체력 풀 피지롱 어 어 FMJ 나왔 제이 나왔 제이 나왔다 말이 싫죠 헤비샷 약간 그럼 좀 더 쏘는게 느려지려나 어 FMJ 이거 낫지 않나 랜덤가자 아 아 눈이 너무 아파 어 잠시만 헉 내가 뭘 본거지 오우 쉿 아 눈 따가워 눈물 나 에이헤이 엄마 아아 눈물 나 무빙 잘하죠 아프죠 어 아 아 큰 놈만 남았네 와 근데 진짜 솔탄이 미쳤다 그치 나이스 떡백 우와 큰 어 어 나 이거 덜 다 먹지 않았나? 그럼 더 늘어나는 건가? 위에 플러스니까? 스내처 그러면은 먹백을 가져가는게 나왔나? 탭 아하 맞네 레벨같은 그런거네 그럼 넉백 가져가보자 어 맞네 레벨2 이건 뭐야? 아 이거 또 다 한데도 안 맞아야지 내가 받는 그런건가? 얼마만 넉백이 있는지 보자 아 왜 하필 또 이물피야 넉백 좀 어 잠시만 뭐야 야 보라색 조금 심상치 않다잉 아이스 와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어어 으아악 더러어 너 저렇게 생겼네 저렇게 생겼냐 아 아 나 미치겠다 진짜 비주얼 돌아버리겠다 진짜로 뭐야 또 회골도 나왔어? 아니라고 말해줘 아니라고 말해줘 아니라고 말해줘 아프다라고 말해줘 나이스 아프다 보상 없지 우와 에픽이다 이번거 아우라 아우라샷? 스플리트샷 데미지샷 이걸로 할까? 데미지샷? 가보자고 히히 맛있는거 어 이거 업그레이드네 드릴러 이건 뭐야? 잠깐 일단은 이건 뭐야? 이게 뭐예요? 무슨 그거지? 우와 개쩔어 오오 개쩔어 이런 힐 하는 그 돌도 있나봐 아 가차? 한번 해볼까? 나 뭐가 나왔는데? 뭐죠? 무슨 일이 일어났죠? 무슨 일이 일어났어? 아 뭐 나왔다 아닌데 이거 내껀데 이건가? 뭐가 달라졌나? 뭐지? 뭔지 모르겠는데? 나 이거 사고 이거를 살까? 브론즈아트? 리롤도템 한번 써볼까? 롤도템 한번 써볼까? 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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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사야 할걸? 아 이거 환불 안돼요 아저씨? 아 잠깐만요 아하하 몰랐단 말이에요 돈 없나? 돈 좀 주세요 제발요 보라색 보라색 자소정 후원 좀 해주세요 아 진짜 없네 아 에반데 아 이건 여기 리롤인가? 어 뭐야 홀링? 안녕? 인플로딩 이게 뭐야? 아 깡깡이야? 아 깡깡이야? 이걸로 가자 더 빨리 재장전 되는 거니까 빨리 쏠 수 있겠지? 뭐야 이게? 오우! 오, 쟤! 오, 나우! 치키! 아! 잠깐만, 이거 맞는거 좀 요호! 저거 안맞아 난이도가 너무 하드한데 아 근데 피가 볼 수 없다잉? 절대 맞지마 절대 맞아주지마 절대 맞지마 그렇지 아 잠깐만 나이스 죽었나? 해치웠나? 저 맞은거 아님? 나이스 크로킹 뭘 먹지? 버블이다 보너스 크리스탈? 이것도 괜찮은데 보너스 크리스탈? 돈 더 준다는 거잖아 잠깐만 다운로드 키다 키 얻고 키는 그건가 보네 무기 얻을 수 있는 그런건가 뭐갈까요 님들 보너스 크리스탈을 얻을까 아님 버블을 갈까 근데 솔직히 지금 버블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해 아 근데 버블은 내가 업그레이드 시키는거네 스파크 썩자고? 스파크도 괜찮긴 해 그럼 스파크 썩자 들어와 스파크 썩자고 뭐야 이것도 스파크 썩자고 스파크 썩자고 스파크 썩자고 스파크 썩자고 스파크 썩자고 Point 니가 뭐 어쩔건데 아아악! 잠깐만 꺼져 꺼져!! 넌 내 취향 아니야 건맥? 안 맞죠? 아 떨어뜨렸죠? 땅높 백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미지지 바로 그냥 어? 크리티컬 체스트? 간다 아 게임 생각보다 재밌는데 만.. 만천원짜리 주제에 제법 재밌게 만들었어 어메..잠깐만..잠깐만.. 어메..어메..어메..어메.. 어..잠깐만..어메.. 어메..메..메.. 아 잠깐만..잠깐만..잠깐만..잠깐만..잠깐만.. 너 이따고 말 안했잖아..잠깐만.. 잠깐만.. 아악! 저런 개 미친.. 그렇지 안 맞죠? 안 맞죠? 들어와 이 해골 빠가지 녀석들 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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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맞지? 빵! 하하! 내 녀석 깐파 당했다 구화~~ 트윽 뭐할까 뭘로 갈까요 님들? 왠? 오우 왠 오우 왠也 Oh 왠 어허 отс 왠? 오케이 안녕하세요 아 그지같은 이상한 개만 아니면 되는데 그 이상한 지렁이같은 또 왔어? 또 왔어? 잠시만 이번엔 왜 빨간색이야 어 잠깐만요 나 멈출까봐 따뜻하게 해주려고 온거 봐 개스윗하네 진짜 몸 따뜻했다 오히려 좋아? 응 너무 좋아? 응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미쳐버려 그냥 어 형 형 형 형 형 후우 리로링 들어와 어딨지? 나 어 이건 뭐야? 아 그 순간 바로 갈 뻔 어 휴 어 데미지샷 어 머니즈파워? 어? 이거 좀 끌리거든요 어어? 머니즈파워? 어? 어 근데 머니는 써야되는데 돈으로 가자고? 음 어떡하지? 데미지로 가 머니로 가 일단 데미지로 갈까? 그 다음 머니 나오면 할까? 데미지가 지금 올라가면 400퍼 이상이거든요 어? 오케이 하트? 하트? 하트 가자 아 아 아 야 하트? produto 엣 아 지나가요! 지나가요! 오영! 아야! 얼음은 좀... 더 먹을 거 없나? 없나 본데? 잠깐 방방 계속 하지마! 어! 뭐야 뭐야 깜짝아 엄청 깜짝 놀랐네 이거 할까? 이거 하자 킬 빵빵하게 채워질 듯? 오! 오 개꿀띠? 한 번 볼까나 어 버블이다 871? 잠시만 와 진짜 비싸 비싸도 한 번 더? 비싸도 한 번? 간다 우와! 할인한다! 어 아니야 어? 두 배인데? 아... 어떡하지? 두 배로 가볼까? 가보자 두 배 이벤트 못 참지 아야 벌써부터 으 징그러워 죽겠네 그냥 오 뭐야 잠만 쟤 왜이렇게 커? 아아압! 아아!! 아! 진짜 싫어! 아압!! 아 뭐야 방금 저거 뭐 들었겠습니까 꺼져 그냥 제발 아 이건 맞는 거구나 맞는 거구나 맞는 거구나 아 실천이군 줄 알았어 제발 형 형 형 형형 으 으 으 으 으 어 미치겠다 어 나 진짜 어 나 진짜 정신 나올 것 같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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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오케이 이제 방금 없어졌고 으 으 으 으 으 으 꺼져 제발 내 생일 도움이 안되요 그냥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저 개피에요 어 나이스 와 님들 와 스테이지 깨니까 체력 차는거 봐 개쩔어 미쳤다 하드 타겟 퍼스널 스페이스 라이팅 샷 에 으 울트라 샷은 뭐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그러니까 흡혈같은거 있으면 좋을것 같겠나 근데 그 해 약간 에픽이 있을거 같아 1장 확률로 높은 데미지 뭐할까 요금 이거는 크리티컬 체인? 갈까? 5초 쿨 던다는 거 같은데 그럼 먹어야죠 걸금 이건 아드가 낫지 않나 아드레날린? 스피드 빨간색 갈까? 아니면 스피드? 아니 난 빨간색 아 어디서 또 꾸물꾸물거리는 소리 들리니까 그치 미쳐버리겠다 어디라 아우 잠깐만 얘들아 왜 이렇게 빠꾸가 없니 얘들아 오면 온다고 말을 헤어질거 아니야 어우 너무 너무 많은데? 왜그럴까 누나! 누나! 잠깐만요 아니 누나란다 형 다행이야 아에이 저 ㅅ 또 온다 저 ㅅ 또 온다 dette 어 어 괜찮아 아니야 오히려 좋아 아니 오히려 좋아 아이템 열 수 있음 뭐해 뭐지 뭐해볼까요 님들 블레이드 런 블러드 런처 블레이드 런처 이건 뭐야 아니 근데 생김새가 안 보여 손 약간 그거 같은데 멋인건 할까 뭐할까 확실한거는 저격은 안돼 난 쿠소야 머신거 아니면 이거 어때 로켓 런처는 어때 아 근데 머신거 못참는데 왜 안돼 왜 안돼 어 선생님 저 이거에요 아니 나 열쇠 얻었는데 아 아 키토템 이거다 뭐 뭐고 세개 거짓말 아니야 또 혼내주면 되지 뭐 보수 잡으러 가자 고마워 절대 못내줘 돌아라 이 허접들 어 아니죠 아무것도 못하죠 그렇죠 그렇죠 굿 안녕하세요 앞뒤 안가리고 니가 그렇게 생기면 어쩔건데 넌 좀 싫은데 넌 좀 싫은데 싫긴해 싫긴해 으악 가까워 이 새끼야 안전거리 유지 확보하세요 아 아 아 씨 깜짝놀대네 어 FMJ 아냐 어 어 어 어? 이거 알까? 중간꺼? 스피드 체스트나 뭐지? 내 기속 늘어나는건가? 아쉬워 달렸어!!! 아쉬워!!! 에이 싫어 에이 진짜 너무 싫어 진짜 짜증나 아 진짜 싫어 아 진짜 개국혐이다 뭐 저 새끼 아 진짜 어지럽다 아 진짜 싫다 아 나 원신하겠나 뭐 이렇게 나가서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얘는 대체 자기들 동료를 왜 죽이는 걸까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아 나이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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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안 맞지 절대 맞았지 역 절대 맞았지 아 아 아 아파요 아파요 아 아 아 아잇 나는 꽃게 정말 저는 꽃게 네 다시 하려고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급한 안 맞지 임마 새끼야 조용 짜식이 이걸 아이는 대체 뭐임? 흠 이거 가져가자 랜덤 랜덤 가져가자 이판이 막판이라 생각하고 움직이는거야 킴로끼 또 그 녀석이 나왔구만 엉 안 맞아? 아 아파 이 자식 잘 안되있구만 그렇지 그 가 나갔으면 깜짝아 순간 다리 패인줄 알고 시크fern이네 아 진짜 완전 랜덤이네? 어 두배다 뭔진 모르겠지만 무조건 두배로가 그 맵이구만 나와 달팽이들아 저 펑키는 뭐야 귀여워 한 짓이 안개운데? 아 아파 야 뭐 몇 마리 나오는거야 아 그만 나와 아 증식해 왜 이상해 얘네 이제 안나온다 돌아버리겠네 아 살려줘 아이씨 몇 마리 몇 마리 안아줘요 아 됐다 아이씨 무슨 몇대로 쳐맞은거야 여기서 두배짜리인가 어 이거 사 머니샷 머니샷이랑 머니즈 파워였나 그거? 그거랑 그거 같은데 이거 가죠 리젠거 줘 가고 스피드 아 이건 안해도겠다 나 저건 이길 자신이 없어 흐흠 흐흐 밥이다 뭔가 느낌상 달팽이가 올 것 같은 느낌 아닌가 반팽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지적 못하나? 지적 못하나? 아 원해 원해 어 어메? 짜식이 너무 힘들어요 님들 기빨려요 어 나이스 휴 에픽이다 무조건이야 소리를 너무 많이 질렀나? 나 너무 힘든데 부어 실버 아머다 갖고 싶다 스테미나 스테미나 프립텍 아 살 수 있겠는데? 하 진짜 단 2원 음 음 음 아 세일 좀 해줘요 2원만 깎아줘요 너무 추워 어 어 세일하는거는 할까? 에이 재밌던데 이게 랄랄라 미친 개 많이 와요 뭐야 저 독성 아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저 새끼 또 왔어 저 새끼 또 왔어 이번이야말로 와 불쑥대밭을 그냥 만들어놨네 저 애들 죽어야 될텐데 아 미친 미스포츠는 아님? 궁켰다 야 미포 궁켰다 조졌다 정글 뭐하냐 정글 차이 아 이 씹 튕겨져서 나한테 보면 안되지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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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사이좋게 가면 안되지 아님 무슨 크리티컬 하나 먹기가 이렇게 힘드냐 죽어버렸다 에이 에이 쉽지가 않네 아 이거 제가 비방에서 좀 뚫어올게요 나 머신건 해보고싶어 잉 오케이 이건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아 근데 재밌다 아 진짜 기대 1도 안하고 샀는데 개재미했는데 나 직접 하는거랑 보는거 좀 많이 다를거임 재밌음 오케이 게임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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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